밴파이어배우 송승환! 뭔 얘기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래도 뭐... 이런데 내가 보니까... 동훈이형은 드럼을 형이 좋아해서 드럼 피우고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여기 있는 배우네. 그러네 진짜. 보니까 그 형님의 형. 저 많이 배웁니다. 저기 인기. 급상승. 급상승. 동영상. 맞죠?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저는 몰라요. 맞을 수 안 맞을지는 사실. 아니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저는 몰라요. 맞을지는 사실.